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5강, 딕시너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딕시너리는 파이썬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료구조 중에 하나이고, 오늘 딕시너리를 공부함으로써 파이썬의 거의 모든 자료구조는 다 공부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딕시너리와 더불어서 자료를 어떻게 좀 구조화해서 저장하고 또 리트리브 할 수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딕시너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딕시너리 데이터 타입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뮤터블 하다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뮤터블 하다는 내용은 안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내용을 중간에 어떤 한 부분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하면은 우리는 뮤터블 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임유터블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형태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딕시너리 데이터 타입은 먼저 그 이제 그 일종의 변수니까 변수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리를 해 줍니다. 데이터는 딕시너리 데이터는 이렇게 그 중괄호를 앞뒤에다 하구요. 중괄호, 리스트는 대괄호였죠. 큰괄호, 깍지괄호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대괄호를 썼는데 중괄호를 씁니다. 작은괄호, 그냥 보통 우리가 괄호라고 할 때 이야기하죠. 프랜트시스라고 부르는 것은 터플 또는 튜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딕시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표시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딕시너리에 들어있는 엔트리, 우리 그 자료 하나하나 요소들은 코마로 서로 끊어서 구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코마는 우리가 딜리미터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해 주는 거죠. 앞에 있는 자료와 다음 자료를 구분해 주는 것은 딜리미터, 코마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오는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사이즈라는 거 이거는 콜론에 의해서 다음에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콜론은 키 라고 부르는 보통 리스트에서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덱스는 직접 우리가 적어지지 않고 그냥 순서에 의해서 앞에서부터 맨 앞에서부터 01234 이렇게 번호를 붙여줬었죠.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또 순서가 없어요. 물론 입력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Dictionary 데이터 타입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떤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 앞에 나온 것은 이제 키 리스트에서는 인덱스 구체적으로 적어주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적어주게 되어 있어요. 키 값을. 키를 적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콜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그 키로 찾거나 또는 그 키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키 값, 키의 value 키 밸류 그냥 우리는 밸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앞에는 키는 생략하고 여기 혼돈이 되니까 앞에 있는 키하고 그냥 밸류하고 이렇게 맵핑을 서로 짝을 지어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마이 캐시라는 어떤 그 딕셔너리 데이터는 앞에 이제 사이즈라는 키가 있고 칼라라는 키 그 다음에 디스포지션 디스포지션은 성격이라고 그랬죠. 사이즈는 크기 칼라는 색깔, 성격 이렇게 세 개의 키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키에 이제 맵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이즈는 fat 좀 뚱뚱하고 색깔은 그레이고 회색이고 성격은 좀 목소리가 큰 편이다. 그렇게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딕셔너리 데이터를 정의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 캐시 앞에 정의됐던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마이 캐시의 사이즈 이라고 하면 우리 인덱스에서는 무슨 후에 제로 이렇게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겠죠. 첫 번째 나온 거 사이즈라고 하면 사이즈를 들어가서 찾겠죠. 찾아서 키 값이 있으면 그 키 값 옆에 그레이도 있는 fat 라는 자료를 출력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앞에 print 라고 해 줘도 되겠어요. 앞에 이쪽에서 앞에다 마이 캐시 앞에 print 라고 하고 괄호 쳐줘서 하는 거 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죠. fat 라는 다운표 하고 fat 라는 게 나와야 되겠어요. 예상했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를 지우고요. 여기 이제 프린트라는 걸 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는지 봐야 되겠죠. 프린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래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 프린트를 넣으면 다운표는 이제 빠집니다. 왜냐하면 프린트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거의 스트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트링이라는 표시는 따로 안 해주고 fat 만 나왔습니다. 다음번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my cat has 이건 그냥 문자열이니까 찍는 거고요. 그 다음 my cat의 color my cat의 color 는 gray 가 되겠죠. 그러니까 gray를 찍는 거예요. 이쪽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gray 라고 표시하게 되었고요. for 는 그냥 또 string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my cat has gray fall 내 고양이는 회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출력이 되는 거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죠. 역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앞뒤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하나씩 준 것은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놓고 그 코드를 이렇게 적어 놓고 실행을 해보고 저도 이게 틀려서 다시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앞뒤에 출력 맞추는 것은 보기 좋게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신경 써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잘못되면 한번 찍어보고요. 이렇게 잘못되면 다시 소스 코드를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이걸 처음에는 안 해 놓고 했다. 그러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페이스를 하나 안 집어넣고 해봤더니 그레이퍼 라고 붙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좋겠구나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실행을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에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에러 체킹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가면 되겠죠. 다음번에 나온 거는 이제 그 숫자로 인덱스를 준 겁니다. 키를 키를 1,2,3,4,5라는 인텍저로 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냥 문자열만 해서 다 자료들을 사이즈니 뭐 칼라니 디스포지션 이렇게 문자열만 키로 줬었는데 이렇게 문자열이 아닌 아닌 정수도 키로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소수점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소수점은 아마 쓸 수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점을 하나 넣어보죠. 1,2,3,4,5 간단하니까 6.9 여기다가도 똑같이 해 줘야 되겠죠? 역시 그런 그대로 놔두고요. 했을 때 실행이 되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꼭 인테이저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떤 수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잊어버렸다 하는 거죠. 1,2,3,4,5 라는 걸 나중에 어떻게 비밀번호 같은 거 특히 그렇죠? 물론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메모장이나 다른 어떤 문서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된다면 곤란하겠지만 나만 알아보고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않겠다는 어떤 저장장치 같은 게 있다면 거기다 넣어놓고 저도 비밀번호를 적어놓고 하는 편인데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비밀번호가 여기저기 많아져서 그때마다 똑같은 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메모를 많이 남겨놓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 여행가방 같은 데 보면 비밀번호 같은 게 있잖아요. 돌려서 맞출 수 있는 다섯 자리로 되어 있는데 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60개다 69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키와 어떤 값 세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 1,2,3,4,5가 뭐였지? 하면 옆에 찍어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개니까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죠. 하지만 굉장히 많을 때는 이것저것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을 때는 이와 같이 해 놓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이걸 dictionary 라고 부르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예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마이 애니멀 애니멀 딕셔너리라고 해서 마이 애니멀 딕이라는 그런 변수 이름에다가 자료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아드바크는 땅돼지 영어 사전이 됐죠. 말 그대로 네 간단한 동물 사전이 됐습니다. 영화도 있었던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여기 밑줄은 왜 나타날까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여기는 그 뮬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제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따옴표를 넣어주면 되는데 넣기 전에 이게 변수로도 쓸 수 있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이때는 아드바크는 변수가 되는 거죠. 아드바크 속에는 따옴표 친 이게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키로는 변수 이름도 되고 아까 수도 됐었죠. 뭐 1 2 3 4 5 라든지 69 라는 수도 가능했었어요. 물론 부동소점 수 실수도 가능했고요. 인테저도 가능했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같이 변수 이름도 우리가 키로 키로 쓸 수 있다. 킷값이라고 하면 자꾸 키밸류 그냥 앞으로는 킷값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만 지칭하도록 하겠고 뒤에 있는 것은 따로 그냥 키라는 말은 빼고 밸류로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이 되니까 원래 이름은 키밸류로 되어 있고 앞에 있는 것은 키 또는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키라는 말과 밸류라는 말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이렇게 해주면 에러가 안 나오고 여기 아드바크라는 걸 찍어라 하면 땅돼지라고 프린트라는 걸 쓰니까 다운핀 없어지겠죠.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여기 말고 이제 다른 거 뮬이라고 치면 노세라고 나오겠죠. 한눈에 다 보이지만 이게 뭐 단어가 한 천 단어 만 단어 넘어간다면 어렵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놓는 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진짜 이게 왜 딕시너리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지우고요. 다음은 딕시너리와 리스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거는 이제 리스트죠. 우리 큰 괄호를 썼으니까 후 라는거는 cats, dogs, moose 이렇게 하고 부는 이렇게 dogs 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으냐 하는 겁니다. 후 하고 첫 번째 줄에 나온 후 하고 두 번째 줄에 나온 부가 같으냐 어떨까요? 똑같죠. 또 같은데 순서만 순서만 다릅니다. dog 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moose 그다음에 cats 맨 처음 나왔던 후에서는 맨 처음 나왔던 것이 부에서는 맨 끝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순서가 중요한 자료 구조예요. 순서가 중요한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순서가 순서가 있다 하는 겁니다. lists are ordered 라고 되어 있죠.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틀린게 되겠어요. false 가 되겠죠.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list 가 아니고 dictionary죠. dictionary는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없어도 인덱스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죠. 따로 인덱스하고 value를 따로 붙여 준 거니까 여기서 똑같이 했어요. species 라는 게 bear 라는 게 이게 두 번째 줄에 있던 게 맨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age가 앞으로 이거는 푸라는 거 하고 후프라는 게 같으냐 하는 겁니다. 이건 같다 하고 답이 나옵니다. 이건 같아요. 내용은 이름은 푸우고 종류는 곰이고 나이는 여덟살이다. 뭐 그런 뜻이죠. 내용은 네. 순서가 없다. unordered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두 개만 따로 떼었어요. 그쵸. 뭐 하나 없앴죠. 중간인가요. 중간에 species를 없앴네요. 그리고는 푸우에 species를 찍어라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이게 역시 에러가 나오겠죠. 푸우가 species라는 게 없으니까 아마 에러가 나옵니다. 키 에러죠. species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키 에러라는 말은 키가 없다. 하는 뜻이니까 앞에다가 넣어 주지 않으면 에러가 나오겠죠. 이거 species를 대신에 name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name이라는 걸 넣어서 하면 그 다음은 조그마한 프로그램 섹션입니다. 우리 한글은 지금까지 많이 안 집어넣어서 해봤는데 한글로도 이렇게 우리가 출력되는 거 또는 입력하는 거는 한글로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뭐하는 프로그램이냐면 누구 생일이 이제 해교, 지현, 견우 이렇게 견우는 7월 7일인가 모르겠고요. 나머지는 누군지 아시겠죠? 아마 생일도 인터넷에 나와있는 걸 제가 적은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추루에서 무한 루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한 루프는 빠져나올 때 뭐 브레이크라는 문으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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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그냥 엔터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치지 않고 엔터만 치면 끝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받아들여서 타자친 거 사용자가 타자친 것을 네임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었죠. 만약에 네임이 널이면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내라. 그냥 엔터 맞추면 널이 들어올 테니까. 엔터 맞추면 이제 널이 들어온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내고 이제 아니면 계속해서 파일 루프를 다시 이제 들어가겠죠. 파일 루프 쪽으로 가서 또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엔터만 쳐가지고 끝났다. 그럼 이쪽으로 실행이 옮겨지겠죠. 아니 이게 똑같은 파일 루프군요. 브레이크에 걸리지 않으면 만약에 이름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브레이크에 걸리지 않으면 파일 루프로 다시 돌아가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흐름이 이렇게 쭉 해오다가 널이면 끝나지만 널이 아니면 네임이 이제 버스티이즈에 들어 있냐 하는 거예요. 네임 인 그랬죠. 만약에 들어 있다 하면 아마 해결을 쳤든지 지원을 쳤든지 아니면 견우를 쳤든지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네임은 누구님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네임이 들어 있으니까 네임이 들어있으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해결이라고 쳤다 하면 11월 22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버스티을 앞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아니면 아니면 이제 놀도 아니고 이름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없는 이름을 하나 집어넣어 봤어요. 뭐 중섭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섭 글셨으면 중섭님의 생일이 DB에 없습니다. 생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생일을 입력을 해서 비데이에다가 적어놓고 비데이를 이제 버스에 이즈 라는 곳으로 옮겨서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이제 들어가겠죠. 버스에 네임이라는 곳에다가 추가가 되겠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바뀌게 되겠죠. 버스에 네임 이렇게 하면 우리 자료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 줄에서 새로 이제 자료 하나 추가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는 버스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딕시너리를 쭉 찍고 끝내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쳐 보도록 하죠. 해 아 한글로 바꿔야 되겠군요. 해 교 라고 치면은 아래쪽에 아래쪽에 11월 22일은 해교님의 생일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어요. 다음은 없는 내용을 한번 쳐 보죠. 어 중섭 이라고 한번 쳐 볼까요. 안 들어 있으니까 아마 그 메시지까지 안 나와버리네요. 뭔가 생일이 없는 경우에 뭐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음 그대로 넘어가고 그냥 엔터만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까 안 들어가 있던 것이 이제 지금 나오는군요. 결과는 중섭님의 생일이 DB에 없습니다. 생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생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제가 잘못 뭔가 처리를 잘못했군요. 결과를 지우고서 아 지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직 실행이 되니까 중섭이라는 것은 생일이 없이 그냥 들어간 셈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중섭이라고 다시 한번 쳐 보죠. 중섭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섭님 잘못했어요. 이거 뭐 프로그램 약간 오류가 났군요. 네 지금 우리가 예제를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냥 엔터만 치게 되면은 이제 되겠구요. 끝나게 되겠구요. 끝나게 되겠구요. 여러분 이리저리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이제는 스스로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쳐서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이제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입력 순서가 뭐 달라지게 되면은 자료가 뭐 서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지금 이게 dictionary죠. who는 dictionary 인데 list 로 한번 바꿔달라 하는 명령어에요. dictionary 는 순서가 없지만 list 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보기 위한 뭔가 방편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괄호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괄호죠. 중괄호였다가 지금 이제 list 로 바꿔라 했더니 list 는 이렇게 됐어요. list 에 from list 는 전부 다 딴 거 빼고 안에 있는 거 빼고 뭐만 하느냐 하면 우리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키 값들만 키들만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만이 되는 거죠. 안에 있는 내용은 못 뽑을까요? 내용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내용을 뽑아서 하려면 자 그 다음은 이제 fee 라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 species 는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거는 음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보면 species 가 베어로 처음 나왔죠. 이렇게 age age 는 age 는 8 이건 똑같구요. 그 다음에 name이 제일 처음에 있던 게 맨 뒤로 순서를 바꿔 봤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list 를 한번 뽑아 보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역시 달라지겠죠. list 가 되면은 순서가 중요하게 되니까 순서가 이렇게 species 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name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거죠. fee 하고 who 하고는 전혀 다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은 파이턴의 버전에 따라서 입력 순서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요. 제가 앞에 버전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는데 3.5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거는 3.11이죠. 가끔 뭐 3.10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로 쓰는게 이제 3.11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를 쓰고 있구요. 3.11이 속도도 좀 빨라졌고 더 좋아진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입력 순서도 관계없이 그냥 되고 있습니다. 순서는 저는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입력 순서가 뭐 달라지질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입력 순서가 달라도 역시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first key도 value 똑같이 이제 넣어줬어요. 뒤에는 귀찮으니까 해서 list로 만들어 보면은 뒤에건 value는 다 빠지겠죠. first key, second key, third key 이것만 나오겠어요. 한번 해보죠. first key, second key, third key만 나왔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이거는 지금 입력을 입력을 바꾸어서 하게 되면은 아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second를 third로 바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hird로 바꾸고 다음은 여기가 이제 세컨드가 되겠죠.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어떻게 입력 순서가 이제 달라진 겁니다. 달라졌을 때는 실행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졌죠. 입력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 우리가 입력한 대로 똑같이 됩니다. 입력한 것대로 그대로 되고 만약에 제대로 넣는데도 이제 이거는 여기 표시된 내용은 제대로 넣는데도 리스트를 만들면 리스트를 뽑으면 다시 옛날 대로 입력한 순서라는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입력 순서에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는 입력 순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버전에서는 3.11 버전에서는 3.11 버전에서는 입력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eys라는 메소드 values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items라는 메소드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 값을 얻는 거가 되겠죠. keys는 values는 값을 얻는 게 되겠고요. value를 얻는 게 되겠고 items는 둘 다 얻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o는 color red age 69 이렇게만 해 봤습니다. fooV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foo에 있는 v에 대해서 foo.value 값을 쭉 얻는 거에요. v는 아마 처음에 color 그 다음에 age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갈 거에요. 하지만 표시는 안 되겠죠. print v 하면 values values 이건 value 값이 되겠군요. print v 하라고 그랬으니까 foo의 value 값을 red하고 69 가 지킬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value 값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에요. v 뭐 앞에 거가 됐건 뒤에 건 통째로 하나씩 코마 있는 거를 보고 하는데 foo의 value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foo의 value 값이 v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print v 를 하라고 그러면 다음 한번 떠 보겠습니다. 다음은 color 똑같죠. 위에 거하고 똑같은데 왜 한번 더 써주냐면 혹시 앞에서 달라진 게 있을까봐 앞에 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key 값을 찍는 거에요. print k 하게 되면 이때는 k 값을 차례차례 찍어요. 지금 key 값은 color 하고 다음은 age 니까 color age 가 찍어지게 되겠어요. color와 age 따옴표를 없어지고 color age 만 나오게 되겠구요.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i info 아이템이에요. 둘 다 아이템은 color red age 69 이게 다 나오게 되겠어요. 한번 보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터플로 나오는군요. 결과 값은 터플로 어 터플로 되돌려 줍니다. 이때는 아이템 아이템에서는 쌍으로 이렇게 color 하고 red 중간에 코마로 구분하고 터플을 만들어서 돌려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템이 하는 건 두 가지인데 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가서 보면 value 값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for loop 에다가 value 값을 써서 value니까 v 자를 쓴 거예요. key니까 k 자를 쓴 거고 그러면 value 값만 쭉 다 찍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form을 써서 안에 두 개뿐이지만 여러 개 있으면 쭉 여러 개 다 찍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key 값만 k에다 집어 넣어서 key 값만 찍을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와 같이 둘 다 둘 다 찍을 때 key 값과 value 값을 다 찍을 때는 key 값 key와 value를 다 찍을 때는 어 역시 모양이 터플러 실력 모양이 나오게 된다. 세 가지를 한번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뭘까요 후에 keys 를 찍어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차이가 뭔가 한번 보죠. 후에 keys key는 후점 keys 하면 key 값만 다 찍어 주겠죠. 키가 하나가 아니니까 여기 위에서도 마찬가지 key에 폴루프가 아닌 지금 그냥 보통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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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나만 찍어보라는 거예요. 폴루프가 아니고 그냥 그냥 찍으면 그러면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 딕트키즈 이거는 어 딕셔너리 키즈 해가지고 어 컬러하고 어 에이지가 이건 뭐 리스트로 답을 돌려 주네요. 키만 찍으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와 같이 그냥 폴루프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폴루프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 이번에는 이거 아래에다가 코멘트를 붙이고요. 아래쪽에다가 코멘트를 붙이고 이건 없애고요. 아래쪽에다가 코멘트를 붙이고 후점 키즈만 이렇게 찍는 거예요. 프린트 안 하고 그 경우는 똑같죠.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후점 키즈만 찍으라 해도 되고 프린트라는 명의 함수를 불러서 해도 되고 둘 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딕트키즈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딕셔너리니까 그렇게 해주고서 값은 리스트로 이제 돌려주는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을 찍을 때죠. 단편적인 것을 찍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템즈라고 하면 단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찍는 거 그것도 아니네요. 아이템의 경우는 아이템의 경우는 터플로 이렇게 보내주지만 쭉 키즈만 쭉 뽑아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딕셔너리 키 형태에서 이걸 리스트 형태로 뽑아준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서 한번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터플로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인식만 가져주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고 어떤 식으로 나오지? 하고 알고 하시면 되겠어요. 프린트하고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은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foot.keys만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니까 괄호가 큰 괄호가 나오게 되겠죠. color, age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키만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리스트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키만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color하고 age만 나오겠죠. 역시 리스트니까 괄호는 큰 괄호를 쓰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k와 v. items function에는 이건 foo 라는 게 자료니까 자료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불렀으니까 이건 메소드라고 items 같은 것은 메소드라고 말씀드렸죠. 메소드인데 foo.items 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우리가 foo 루프 안에 있는 인덱스를 foo 인덱스를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k, v. k 는 앞에 나온 키가 되겠고요. v 는 value 가 되겠죠. 키 값과 value 값을 같이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keys 콜론 하고 그 다음에 k 를 찍고 그 다음에 value 콜론 하고 이렇게 다 함께 프린트 명령이니까 color 하고 콜론 하고 red 그 다음에 age 콜론 콜마 하고 역시 age 콜론 69 이렇게 나오겠죠. 키 color 키 라는 말과 value 라는 말을 따로따로 다 집어넣었군요. 키 콜론 color value 콜론 red 처음에 그렇게 나오고요. color red 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나온 아이템은 age 6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킥 값하고 value 값을 같이 다 찍어 볼 수 있는 방법은 items 라는 것을 foot.items 이렇게 이렇게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아 키 또는 어떤 value 가 딕시너리 안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인하고 not in 이런 걸 썼겠죠. 그렇군요. 인과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not in을 써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color 가 됐건 아니 저기 인덱스 가 됐건 키 값이 됐건 아니면 value 값이 됐건 다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color 가 foot.keys 들어 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나 true 값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기를 만약에 value 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value 에는 color 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false 가 될 거에요. 한번 해 봐야 되겠죠. value 에는 들었지 않은게 될 테니까 false 가 될 것 같습니다. false 가 됐죠. 그 다음은 name 이 foo 에 들어 있냐 name 도 있었죠. value 가 name 인가 아니죠. value 에 name 은 없어요. red 하고 69만 value 지 이것도 false 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name 이 foo 에 있죠. 있었죠. name 이 없네요. 아 뺐군요. 우리가 color 하고 age만 있으니까 이것도 false 가 되겠냐 false 만 나와서 너무 부정적이 됐는데 어쨌든 name 이 not info 이건 뭐 긍정이 되겠네요. true 가 되겠어요. 없으니까 위에서 false 가 나왔으니까 not in 은 당연히 true 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get 이라는 메소드입니다. get 메소드는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가 get 메소드를 할 수 있는 일이 꽤 다양합니다. get 메소드를 쓰게 되면 먼저 한번 여기 먼저 알아보죠. 우선 피크닉 아이템 이건 피크닉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적어 본 거예요. 한번. 그리고 I'm bringing 하고서 피크닉 아이템 에서 get other 라는 거예요. cups 하고 제로 제로 같은 거는 우리가 fallback value 라고 쓰는 겁니다. 만약에 컵이 없잖아요. 그러면 0 이라는 값을 찍어 달라는 겁니다. 0 이라는 값을 되돌려 주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우리 fallback 값은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꿔 줄 수가 있어요. 이들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 보죠. cups 가 들어 있으니까 이건 제대로 나오겠어요. I'm bringing two cups 이렇게 되겠죠. 컵이 두 개니까. 네. 그럼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애플이 다섯 개 컵 두 개 똑같은데 I'm bringing 하고 string 하고 여기는 eggs는 없죠. 안에 그럴 때는 제로가 나올 거예요. fallback 이라는 원래 뜻이 예비 뭐 대체 그런 뜻이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물음표 세 개를 한번 바꿔 줄까요. 다운표 해 줘야 되겠죠. 다운표 하고 세 개의 물음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엑스는 없죠. 아무데도 없어요. 엑스는 그러니까 get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폴백 값을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대신에 한번 해 보라는 뜻이죠. 물음표 한번 대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없으니까 물음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만약에 엑스 대신에 이제 애플 있는 거 컵컵스나 애플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이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출력이 안 돼요. 있는 거니까 애플을 돌려달라 하면 애플 5라는 값만 찍고 I am bringing 5 cups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물음표 안 나오고 네 이제 폴백 값이 뭘 의미하는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라 그러면 알아보기가 좋겠죠. 없구나. 그냥 0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et default라는 메소드에요. 만약에 어떤 값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안에 있는 딕셔너리에다가 뭔가 하나를 추가해 놓고자 할 때 그럴 때는 set default라는 값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알아둘 것은 어떤 자료에 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중소비라는 걸 넣었을 때 잘 안 됐었죠. 그런 경우에는 set default 값을 쓰면 되겠고요. set default 값을 만약에 그 경우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아마 자료를 value 값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코드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처음에 who의 name은 who고 age는 8살이다 하고 넣었어요. color가 없죠. 당연히 없으면 who의 color는 brown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who의 color를 brown 해서 집어넣고 집어넣어 줬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who를 찍으라는 거죠. 끝에 없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 한번 이거 제대로 되는 거 전에 제대로 안 될 거를 한번 보죠. 음 이거 뭐 그럴까요. name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name은 name은 있으니까 이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바로 품만 찍게 되겠어요. 위에 거 똑같이 찍게 되겠죠. name pu age 8 이렇게 찍게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죠. name pu age 똑같은 겁니다. 위에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거 하고 똑같은 걸 찍어 주는데 여기는 이제 color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color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color는 없죠. color는 없으니까 color brown이라는 게 추가가 되겠어요. 자동으로. G번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첨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if 문을 써서 없을 경우만 해라. 실제로는 첨가돼서 나올 거예요. 끝에 의해서 첨가가 되겠죠. color가 pu 8 하고 color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걸 여기서는 이렇게 길게 if 문으로 했는데 이거 두 줄이죠. if 문이니까 근데 이거 한 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set default 하고 하면 color가 없을 경우에만 들어가요. 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지정을 해 준 거죠. 역시 위하고 똑같이 되겠어요. 이건 다시 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후가 바뀌었으니까 후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걸 안 써주면 안 되겠죠. 안 써주면 안 되겠고 해서 이 경우도 위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세티폴트 세티폴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 어떤 키값이나 밸류가 없는 경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세티폴트에 color white 라고 했어요. 똑같이 위에 걸 안 바꾸고 했죠. 지금 여기 후 저희를 다시 안 했어요. 안 하고 했으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컬러가 들어 있죠. 나온 것 같이 그러므로 이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이걸 이미 브라운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므로 세티폴트는 오직 한 번만 어떤 프로그램 흐름에서 오직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경우가 되겠어요. 바꿔 어떤 키값을 가지고 밸류를 바꿔 줘야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결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 좀 긴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건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작품의 첫 부분입니다. 시작 부분인데 It was a bright cold day in April and the clock were striking 13 그런데 이건 뭐죠? 여기 백슬래시가 하나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서 다음 거를 그냥 연결해서 봐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대문자 i는 이게 몇 번 나오고 이런게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내용상 시계가 13번 칠 수가 있을까요? 네 칠 수는 없죠. 이건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시계가 잘못된 거죠. 13번을 친다면 음 그런데 에 그걸 들어오지 않으면 다 쉬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정부를 신뢰를 해야 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13번을 친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음 1984 라는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옆에다 한번 더 넣어봤어요. 이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음 조금 그렇게 길지 않은 거니까 한번 읽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구요. 어쨌든 음 요 지금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굉장히 풀어말하면 복잡하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여기 나오는 문자 하나하나 I자도 대문자 있고 소문자 있으면 대문자 소문자별로 다 구분을 해 줘야 돼요. T 소문자 T는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죠. 스페이스는 세보면 13개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나 들었죠. 여덟 아홉 열 열 열 둘 열 셋 번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더 숫자를 쉬는 거에요. 우선 카운트 라는 것을 우리 딕셔너리로 이렇게 정의를 해 줬어요. 카운트 를 딕셔너리로 여기가 비어 있는 딕셔너리가 되겠죠. 괄호만 쳤으니까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캐릭터 문자 하나하나마다 캐릭터라고 안 쓰고 다른 거 써도 돼요. 변수는 캐릭터로 했는데 메시지 안에 이제 다른 변수를 써주면 그 변수는 뭐로 인식하느냐 하면은 그냥 캐릭터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캐릭터 유행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냥 메시지는 캐릭터의 집합이니까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기도 한데 일단은 여기서 변수가 나왔는데 이게 변수가 뭔지 리터랄 스트링이라고만 돼 있고 캐릭터가 리터랄 스트링에서 나오는 거죠. 리터랄 스트링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이게 그냥 그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이내믹하게 타입이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파이썬을 처음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겠죠. 타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뭔지 생각을 안해도 되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문자 하나하나를 뽑아내 주는 겁니다. 지정을 안해주셔도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리터랄이 취밥이니까 문자가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트.셋디폴트는 셋디폴트는 0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카운트에 셋디폴트는 뭔가 좀 없는 새로운 글자가 나오면 그죠. 처음에는 이제 i자로 하게 되죠. 새로운 글자니까 i가 0이 되겠어요. i가 키가 되겠고 그 옆에 i 옆에는 이제 0라는 value는 0가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카운트는 이제 처음 0가 들어갔으니까 뭐 0 플러스 1 해서 1이 되겠어요. i자가 한번 나왔다 그렇게 되겠고요. 쭉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나오면 i자가 한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t니까 t도 만들고 그 다음에 space니까 space 만들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찍어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카운트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죠. 해보니까 역시 i자가 처음 나오니까 i자는 한번 나왔다. t는 다음 나온 t는 여섯 번이 나왔어요. t가 여섯 번 나왔나요? 하나, 세 번, 여섯 번 나오겠죠. 그 다음에 space는 아까 우리 세 봤죠. 13번 나오고 그 다음에 w자가 다음인데 w는 두 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목록을 딕션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여운하는 것을 쉽게 했어요. 이거는 한 줄로 옆으로 쭉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게 보기 싫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찍는 방법은 없냐. 그게 이제 프리티의 프린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만들어진 모듈을 불러서 p프린트, 프리티 예쁘게 찍는 거라는 뜻으로 프리티 프린팅이라는 뜻으로 p프린트라고 이름을 적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p프린트를 임포트 한 다음에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메세지 써주고 카운트 써주고 다 했어요. 달라진 것은 끝줄만 달라졌습니다. 그냥 프린트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p프린트 점 p프린트로 이렇게 명령어를 바꿔준 거죠. 비교해 보시면은 참고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에 올라가서 똑같아요. 메시지 & mac 첫 글자만 읽어보죠. macf 그 다음에 p 이렇게 나오죠. import는 뭐 달라진 거고 macf 그 다음 p 프린트 문 대신에 p프린트 점 이렇게 간단해요. 위에께. 한번 코멘트를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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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우선 프린트라고 한번 해 보죠. 프린트하고 카운트 이렇게 하면 카운트는 우리가 어떤 형태냐면 딕시너리니까 딕시너리 형태로 찍어 주겠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거 한번 보죠. 똑같이 나왔죠. 가로로 쭉 이렇게 연달아서 출력이 됐어요. 요거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스케이프 눌러줘요. 앞에다가 코멘트를 붙여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대신에 프린트를 쓰는 건데 프린트를 임포트 했죠. 우리가 그래서 임포트 했기 때문에 프린트 점 프린트 이렇게 두 번 써 줘야 돼요. 이거 한 번만 써 주겠다. 하면은 임포트 대신에 다른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 보죠. 그래서 from 하고서 from pprint 이렇게 하죠. pprint import import asterisk 이렇게 하게 되면 pprint 로부터 모든 걸 다 이렇게 불러 오는 거예요. 메모리를 좀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앞에서 pprint 는 안 써도 돼요. 여기 좀 이렇게 나오죠. 쓰지 말라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pprint 로만 해도 돼요. pprint 한번 실행을 해 보죠. 이렇게 이렇게 안되네요. 어디 음 다음에 한번 또 알려 드리도록 하구요. 방법이 여기서는 pprin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pprint 하고 그러면 여기 pprint 한번 더 써 줘야 돼요. p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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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우리 좀 바꿔 준 건 이 프린트 문을 pprint 로 한번 바꿔 준 것 뿐이죠. 하지만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많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p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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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서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이게 이게 달라졌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 보죠. 여기를 다시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그래서 우리 인덴테이션 이렇게 중요합니다. import star 아이고 8번 star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pprint pprint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실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씩 쓰는 것이 귀찮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코멘트를 한번 달아 놓겠습니다. import pprint 대신에 이걸 썼을 때 이와 같이 하면은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달라진 것은 한 줄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실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옆으로 쭉 나왔던 게 좀 세로로 좀 보기 좋게 나왔다. 그래서 epiprint 라는 거구요. 이렇게 해도 되요. 여기 이거는 이제 커멘트 처리를 하고요. 커멘트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서로 위의 거 아래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임포트를, epiprint도 쓸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세 개의 문장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두 개의 문장. 위의 거는 빼고요. 위의 거는 이제 가로로 찍는 게 되겠으니까.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일일이 바꿔 가면서 한번 해 보시면은. print.pformat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보기가 좋겠죠. print format, pretty format 이라는 말입니다. pretty format. 여긴 안 나왔는데. 다음은 이제 좀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현실 세계를 어떻게 자료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체스판을 한번 그려 봤는데요. 가로 8개, 세로 8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D6 라고 적혀 있죠. 여기 있는 그 이거를 체스판을 좌표로 한번 표시해 본다면 D6 가 되겠구요. 옆에 있는 그 white queen이죠. 흰색 퀸 지금 위치가 C6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그 우리 딕셔너리로 한번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딕셔너리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1h. 숫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 나오게. h1 으로 할 수도 있겠어요. 프로그램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여기서는 1h 로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숫자가 먼저 나오는 거죠. 1h 는 이제 black king이죠. 그 다음에 2g, 2g 에 있는 것은 여기 다음 써 놨네요. 2g 에 있는 것은 black bishop이고 3e, 3e 에 있는 것은 white king이구요. 그 다음에 5h 에 있는 것은 black queen이구요. 여기 white queen은 c6에 있죠. 6에 white queen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bbishop 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할 때는 black 이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black bishop 이라고 해도 되겠고 어쨌든 컴퓨터가 bbishop 을 보면 이거를 이 그림으로 번역을 해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그림의 형태를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기호를 가지고 그 자료 형태가 딕셔너리 형태로 체스판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5목만 해도 꽤 복잡하죠. 그런데 제일 간단한 게 3줄, 가로 3줄, 세로 3줄 되는 틱택토 라는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 보드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틱택토도 있겠고 백거먼 이라는 것도 있고 Othello 라는 것도 있고 한데 아마 틱택토가 3줄, 3줄 틱택토가 아마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5줄 정도 되면 꽤 복잡하고요.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곤란하고 이거는 사람이 하면 다 비기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주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이쪽으로 와서요. 틱택토 부터 한번 불러보죠. 틱택토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픽 이론이 좀 복잡하고 이거 한번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행을 하면은요. 처음에 지금 뭐냐면은 좀 위로 올려볼까요? 이 정도 해 놓고 지금 X의 차례입니다. X 차례니까 어디다 보니까 가운데다 한가운데다 한번 둬 보죠. 그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한가운데다가 두는 게 그러면은 여기가 미드 M 이니까 여기 아래쪽으로 와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와서 미드 빼기까지 해 줘야 돼요. 하이펀까지 해서 미드 M 이렇게 칩니다. 우리 방금 입력한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O 차례에요. O 차례는 어디다 둘까요? O를 여기다 한번 대각선에다 한번 옆에다 바로 옆에다 한번 둬 볼까요? 여기이면은 미드 L 이 되겠죠. 그래서 MID L 이렇게 입력을 해 주면 거기 이제 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 가 양쪽으로 한번 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놓으면 이쪽에다 놓으면 되겠죠. TOP 라이트죠. DOP DOPR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이제 안되니까 막아야 되겠습니다. 세 개가 나란히 되면 지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O 가 로우 M 이렇게 뒀다 하면 이제 여기다 두면 이기겠죠. 로우 L 에다가 두면 이렇게 세 개 이겼는데 이게 좀 제대로 안됐네.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됐어요. 다 그냥 해보는게 됐습니다. 하여튼 엉터리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우리 목격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잘 진행이 된 겁니다. 한번 다 해보죠. 끝에 끝에 이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뒀다. TOP L TOP 빼기 L 이런 식으로 두고 그 다음은 여기 남았으니까 X 가 거기다 또 두는 걸로 하면은 TOP M 빼기 여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게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 여기를 미드 R 대응자, 소응자도 구분을 해야 되고 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다음에 이게 된다 하는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Low R 이다 하면 이제 다 여기가 공간이 다 채워지면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지만 한번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되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그래픽.py 이거는 이쪽에서 제가 이게 그 URL을 줬구요.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누르면 그쪽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쪽에서 따서 이제 프로그램 한번 정리를 해 본 건데 여러분도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전에 아마 일장서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돌릴 수가 있고 티킹터 라는게 한번 전에 한번 제가 뭔가 입력을 한 적이 이기 때문에 티킹터 라는 거 전부 다 불러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제 임포트 할 수 없는 분들만 안 되는 건데 지금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티킹터만 한번 임포트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똑같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삼각형 눌러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하나 떠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를 막아야 되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플레이 엑스 우헌 이겼다. 그 말이죠. 다시 하고 싶으면 이제 파일 플레이 어겐 이렇게 해서 이건 쉽죠.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엑스 여기 안 놓으면 지는 거 엑스가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군데 놔서 두 군데 할 데가 없네. 이렇게 놓으면 또 엑스 여기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놓고는 똑같네요. 지네? 그러면 엑스가 이겼네요. 잘못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건 꼭 이렇게 그 비기는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더 해 볼까요? 플레이 어겐 해서 이렇게 했다. 여기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놓으면 여기 놔야 되고 마찬가지 어? 여기 놓으면 안 되는군요. 물릴 수가 없네. 여기다 놨어야 되는 아마 마찬가지 여기 젖네. 이렇게 되면 엑스가 엑스 이기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이렇게 좀 유리하군요. 네. 저도 이거 잘 못해서 음 그럼 여러분도 한번 가지고 이리저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기는 경우가 많고 음 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하는게 되겠구요. 음 코드를 한번 쭉 적어 봤는데 제가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분적인 코드의 생략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 네스티드 딕셔너리 앤 리스트 라는거 아 딕셔너리도 이렇게 중첩이 되고 리스트도 중첩이 되는 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에 보시면 여기 그 올 게스트 모든 손님들이죠. 모든 손님들은 뭐 명단이 앨리스, 밥, 캐롤 밖에 없어요. 세명 뿐인데 앨리스는 사과를 5개 그 다음에 프레첼이라는 쫄깃쫄깃한 과자가 있죠. 그 밀가루 반죽 으로 만드는 건데 원래 독일산인데 꽤 맛있습니다. 프레첼을 12개 가지고 오기로 했고요. 밥은 햄샌드위치를 3개 만들어서 가져오고 사과는 2개 그러니까 엘리스도 사과를 가져오고 밥도 사과를 가져오는 거에요.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오는 거니까 겹칠 수도 있겠죠. 캐롤은 스컵 3개 가져오고 애플파이 하나 가져오겠다. 누가 제일 짠돌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피크닉을 가는 거에요. 그래서 피크닉을 가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목도 게스트 피크닉이라고 붙여 놨어요. 게스트 피크닉.py 라고 붙여 놨어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도 한번 그대로 옮겨 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브로트 전체 가져온 거 하고 함수 함수 만든 거죠. 토탈 브로트를 찾는 거에요. 전체 가져온 게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여기 다섯 개 두 개니까 전체 일곱 개가 되죠. 그럼 일곱 개를 어떻게 찾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앨리스가 가지고 온 아이템 자체도 역시 앨리스가 가지고 오는 것들 피크닉이 가져오는 사과라든지 이런 거 자체도 피크닉 음식 자체도 피크닉 음식 딕셔너리로 표현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중첩이 됐다고 말합니다.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 들어있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듯이 딕셔너리 안에 이렇게 딕셔너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럴 때 그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 안에 있는 거 그런 자료는 또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토탈 브로트라는 함수를 하나 불러서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불러내느냐 하면 애플이 전체 몇 개냐 하려면 이것만 불러내면 돼요. 이건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고 토탈 브로트 해가지고 뭘 가져가느냐 하면 올 게스트 아이템 애플 올 게스트는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이 자료 자체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보낼 때는 이게 그냥 그냥 자료 정체가 통째로 가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주소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참조해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불러요.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변수는 그 변수를 복사해 주는데 여기 호출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들어 있는 인수가 이렇게 짝이 지어진다고 그랬죠. 짝이 지어진다. 이거는 파라메타라고 그랬고 이거는 그냥 인수라고 그랬어요. 배려별로 아규먼트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아규먼트가 되겠고요. 애플이라는 것이 가서 여기는 애플은 아이템으로 전해지고 올 게스트는 이제 게스트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올 게스트를 게스트라는 이름으로 게스트라는 이름으로 올 게스트를 부르는 거예요. 실은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애플이라는 것을 부르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가져오기로 한 개수다. 넘브로트 라는 거죠. 가져오는 개수는 처음에 0으로 해 놓고 KV 전부다 똑같죠. K는 잘 안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아이템을 부르는 거니까 KV인 아이템 가지고 부르는 거죠. 처음에는 K가 엘리스가 되겠고 B가 이제 갈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딕시너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 넘브로트는 넘브로트에다가 V Get Get 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찾는 거예요. Get 아이템에 없으면 제로를 집어넣는 거죠. 없으면 제로로 해서 이거 폴백 밸류 라고 그랬죠. Get을 하는데 제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Get을 하는 겁니다.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카운트가 되겠죠. 카운트에서 Return Number Root Number Root만 리턴 해주면 돼요. Form은 이 안에서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Number Root는 Number Root에다가 V Get 해가지고 아이템에 제로 하면 아이템이 지금 애플이니까 애플 애플에 처음에는 Number Root가 제로가 됐죠. Be Get 해서 없으면 이제 제로로 카운트 하라는 거고요. Get 해서 애플이 여기 있죠. 여긴 없고 아 여기도 여기도 있고 애플이 있으니까 5에다가 2에 더하는 거죠. 이렇게 7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애플 파일이지 애플이 아니니까 그렇게 최종적으로 7이라는 개수를 가지고 돌아오겠죠. 이걸 따로따로 다 하는 거예요. 애플은 몇 개 컵은 몇 개 케익은 몇 개 이렇게 케익은 없으니까 안되겠죠. 케익 가지고 온 사람이 없죠. 샌드위치는 있어도 실행을 해보면 애플은 7개 컵은 3개 케익은 없어요. 0이고 햄 샌드위치가 3개 애플 파이가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은 좀 빨리 끝났네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스트링에 대해서 문자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6강까지 마치면 기본적인 파이턴에서 기본적인 사항들 자료 구조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루프 처리하는 거 다 됐고요.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20강까지 지금 5강 마쳤는데 20강까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구요. 제가 그 책을 꽤 유명한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아래쪽에 있는 코멘트 달아 놓는 쪽에다가 제가 한번 첨가해 놓기도 하겠습니다. 그 책은 전부 다 사셔야 되겠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그 책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이턴 교재로 지금 이름이 나 있는 거니까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고 책을 살 수 있는 것도 한번 적어서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나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